다 송라씨 무대까지 함께했습니다 이한조씨 동요도 그렇고 가요도 그렇고 심지어 팝송까지요 좋은 노래는 두고두고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버지 분들이 부르시던 노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고 아이들은 또 이게 계속 부르고 이래서 명곡이 항상 낭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흔히 원로가수라고 부르는 우리 대성밴디들을 뵈면요 항상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셔봤죠 네 이분은 20년 만에 새열봉을 들고 맞죠 여러분들을 찾아 뵈러 왔어요 철없는 아내의 주인공 차덕윤씨 아시죠? 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수업리 컨댐 차덕윤 삽 bone 수업리 컨댐 수업리 컨댐 수업리 컨댐 수업리 컨댐 그때도 잘났었다. 그때는 내가 짱이 없었어. 가진 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도 살았어. 사랑도 하고 눈물도 있던 그런 것이야. 그러나 지금은 세월 속으로 붙여버린 날들이지만 후회로는 없다. 이년도 없어. 세상 다 별것이더냐. 야야야야야 나는 뭐냐. 추억의 건달.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땐 내 말이 법이었었다. 우리를 못보고 정의에 살았어. 사랑도 하고 눈물도 있던 멋있는 양념이야. 그러나 지금은 추억 속으로 붙여버린 찬한 날들이. 후회는 없다. 이년도 없어. 인생사 별것이더냐. 야야야야 나는 뭐냐. 추억의 건달. 조건은 너무 pearinform County quasiment slaught attend. 그리고 백악관과 누덩보고 성 cross≫ 그리고 다reme이거ский 부목인 할 수도 있 kitty. 한해 다 смыс지, 해보자. 그때 PREP아줬마 마CTOR 그때마 지금 세월 속으로 붙여버린 날들이지만 왜 눈없다 미련도 없어 세상상 별것이더냐 야야야야야 나는야 추억의 건달 야야야야 나는야 추억의 건달 야야야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이렇게 변함없이 여러분한테 멋진 없었습니다 추억의 건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 노래 철없는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사랑해 주시고요 나 사랑해 주시고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준다 돌아보라 철없는 밤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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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